이른 아침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시고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개천절에는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공기도 깨끗해서 낮에도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태풍 콩레인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 쪽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주말에는 남해상을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내일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특히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과 가까운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풍과 함께 풍랑에도 주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4도, 청주와 대전, 전주와 대구 그리고 부산 모두 24도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의 건강 잘 챙기시고요. 태풍 정보도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